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창원지점에 황지원 pv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지원 pv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오늘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리오프닝 주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국내 1차 백신 접종률이 미국과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또한 지난주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경련난과 생활고리를 겪다 목숨을 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건에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단계적으로 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옴을 느낄 수 있는데 관련 업종으로는 여행, 항공, 카지노 정류 등이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대한항공, 강원랜드, SOL 등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카지노 관련주와 정류주인데 강원랜드와 SOL을 조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랜드입니다. 역시 국내 카지노 회복이 가장 빠릅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위드 코로나로 영원만 정상화되면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별 방문 예약자는 코로나 이전 일평균 방문객 수준인 8천 명에 달하고 있고 계절적 요인에 의한 비카지노 부분의 호실적도 기대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해외 도박 규제 강화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여행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량 없이 국내 수요에 따른 매출 호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3, 4분기 매출은 흑자 전환함에 컨센서스를 상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O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 관련주는 피크아웃 논란이 아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 주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싱가포르 정제 마진은 배럴당 5.2달러로 19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석유 제품 수출이 통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정유 설비 정상 가동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전환경집행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멕시코만 일대 원류 생산 설비의 50% 가까이 셧다운 상태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방류 성수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있어 등 경유에 의한 정제 마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 위드 코로나 달성 시 항공류 수요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현재 추정 컨센서스는 2조 1,488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을 기대하며 카지노와 정유주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